대구와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대구시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1382명 더 나왔는데 어제보다 1000여 명 줄었습니다. 사망자는 25명으로 누적 사망자가 932명으로 늘었습니다.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떨어짐에 따라 대구 혁신도시에 있는 중앙교육연수원은 잠정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. 경북 확진자는 하루 전보다 1700여 명 줄어든 12,974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50만 7,130명을 기록했습니다. 사망자는 25명이 더 늘어서 누적 사망자는 776명이 됐습니다.